해외에서의 유입이 주요 원인이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해외 갔다 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일단 여러 가지고 옷가지나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다 가지고 들어와요. 세탁기에 넣어서 온수로. 60도씨 이상. 60도씨 이상의 온수로. 60도씨면요 거의 한 15초, 20초면 죽어요. 만약에 집에서 혹시나 빈대가 발견이 됐다. 빈대가 숨어있는 은신처 하여튼 침대 주변이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뒤져야 됩니다. 너무 빨리 뒤지면 빈대가 쏜살같이 도망가요.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청소기로 빨리 이렇게 빨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빨아들이고 가정용 에어로즈를 충분히 안에다 분사한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 밀봉 상태로 해서 폐기. 빈대가 확인됐던 지점이나 얼룩이 살았던 그런 지점에다가 스팀을 쬐줍니다. 스팀도 한 5초만 쬐면 죽어요. 그러면 거의 물리적 방제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